아직 시내게는 이틀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48시간 안에 N사 치아보험 무조건 가입하세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일단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정말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 특히 저 보호망이 5년 동안 판매한 치아보험 이런 수만 해도 거의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딸 한 명 빼놓고는 보험금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저 보호망이 관리를 잘해줘서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혹 조사가 나갔을 때는 저한테 가입하신 수많은 분들, 일단은 미리 연락을 주신 다음에 보상가 직원 혹은 서베이 분들이, 보상가 직원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라. A서부터 Z까지 저 보호망이 좀 세심하게 대처하는 노하우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일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저희 고객들한테만요. 저 보험한테 가입하신 분들. 자, 오늘은요. 가금비 끝판왕. 일단은 농협치아보험. 저 보호망이 3월 중순부터 농협치아보험 없어진다, 판매가 중단된다. 누누히 설명드렸어요.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3월달 한시적으로 가입을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 보호망의 철학이 있죠. 그래서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청구 시 사후보상관리를 잘 해드리겠다고요. 꼭 믿고 맡겨주세요. 자, 일단은 농협치아보험의 큰 장점은 뭐냐면 타사 대비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보철치료라고 하잖아요.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또한 기존에 얼마가 있든 간에 누적 합산해서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또한 보철치료 외에 보존치료죠. 특히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마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드, 이러한 무수히 많은 보존치료. 일단은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메리트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해보험 쪽에는 지금 현재 20만원 축소가 됐고 업계 누적이 8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농협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30만원, 그리고 업계 누적이 120만원. 얼마라고요? 120만원까지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메리트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하였던 치아보험, 혹은 앞으로 좀 더 몇 개 가입하고 싶은 치아보험이 있다고 하면 농협치아보험과 같이 혼합설계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치아보험이 농협손해보험의 핵심 상품은 아니에요. 어린이보험도 있고 성인보험도 있고 유병자, 일단 초간편, 프리패스 건강보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건강보험 자체가 농협손해보험이 워낙 저렴하지만 치아보험 또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긴 하는데요. 저 보험망도 어느새 18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제 18년 보험 인생에 바로 이렇게 축소나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 적은 무수히 많이 봤는데 단칼에 묻자르듯이 판매가 중단 선언되는 상품은 정말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손해율이 워낙 많고요. 또 하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한 사람들이 유지율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M사나 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보상가 직원이 나와서 100% 조사한 다음에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꼽투리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농협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입하면 라이나 생명처럼 서류 심사만으로도 조사가 거의 안 나가고 보험금이 정말 잘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농협소세보험 자체적으로도 일단은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인 걸 인정을 하는지 보험금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판매가 중단 선언이 된다는 거죠. P 대리점 대형지회에서 모 본부장이 요걸로 인해서 장난을 쳐서 3000% 이상 손해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량한 GA 대리점의 판매 설계사들도 악영향을 끼쳐서 어쩔 수 없이 판매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몇몇 설계사들 때문에 꼭 그래요. 선량하게 정지적으로 판매하는 저희 보호망지처럼 액구준 설계사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치아보험 결론적으로는 다른 대리점, 다른 모든 채널에서는 벌써 3월 중순에 판매가 중단됐지만 저희 보호망팀에서는 유지율도 좋고 또 신기하게 워낙 많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허락을 승인해줬어요. 지금도 농협치아보험을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목요일날, 내일 금요일날 48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미리 준비하셔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저 오늘 보호망의 한 주표는요. 농협치아보험, 지구상의 오로지 전설이 될 보험이다. 확신합니다. 미리 가입하세요. 자, 저 오늘 보호망의 한 주표는요.